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제법 들판은 황물결로 변해가는 것 같고요. 고개 숙인 벼들의 춤사위가 장엄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불자님들 행복을 만드는 삶이란 주는 마음에서 비롯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아내이든 남편이든 부모이든 자식이든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다 하면 어느 누구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리라는 생각이죠. 주는 마음이라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열린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또한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요. 상대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안은 어떤 황금벌판의 표이삭처럼요. 나를 낮추는 것은 존경받는 마음의 시작이다는 생각이고요. 또 낮추고 또 낮추어서 저 평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엔 더 이상 울타리도 벽도 또 담장도 없는 아무런 시비와 또 갈등과 또 거칠 것도 없는 자유로운 마음이다라는 생각이죠. 울타리가 좁으면 설다리도 좋고요. 또 울타리가 넓으면 쌓을 것도 좀 많아질 테고요. 또한 더 많이 쌓으려면 아예 울타리를 허물어야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강해지려면 끝없이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저부터도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해 보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25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청주 복명동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종송에서요. 28추를 치고 나서 나중에 종을 내려치고 올려치면서 하는 그런 어떤 개성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시간이 바빠가지고요. 쭉 한번 읽고 끝났는데요. 그것을 잠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그런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죠. 28타를 치고 나면 맨 끝에 이제 아미탑을 본신 미묘지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다냐타라고 하는 것은 아미탑을 본신 미묘지는 다냐타 옴 아리다라 사바 다냐타 옴 아리다라 사바 다냐타 옴 아리다라 사바 이렇게 세 번을 하는데요. 다냐타라라고 하는 것은 설한다 말한다 다짐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오미다 하는 것은 환희 생성 최초의 소리 이렇게 되고요. 아리다라 사바 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심묘장구 대다라는 경우도 보면 나무라 다나다라 나오는데 다라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보좌님이죠. 보좌님처럼 여기에서는 모여요. 보좌가 아미타부처님이 보좌가 되죠. 그래서 보좌님처럼 사바 깨달음을 이루게 된 아이다. 아미타부처님은 마흔여덟 가지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시죠. 법장 비구이셨을 때 그래서 바로 아미타불 본심이며 진원이다 하는 것은요. 다짐 들어오니 반드시 보좌님처럼 아미타부처님처럼 깨우침을 이루게 된 아이다. 이런 뜻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불보살님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내무부장관 하셨었나요? 백성욱 박사님께서 우리 동대에 총장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 말씀을 잠깐 인용해 보면 절대 우리는 비는 삶을 살지 말자. 부탁하는 삶을 살지 말자. 만약에 빌거나 부탁하게 되면요. 그것이 뜻대로 안이 될 때는 훔치게 되고요. 빼앗게 되고요. 빼앗기 위해서 상대에게 해를 입히게 되고요. 그 다음엔 심지어 큰 문제를 터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은 종교인들은 뭘 이루게 해주십시오. 뭘 만들어주십시오. 하는 비는 삶을 살지 말고 제가 이렇게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는 다짐에 갖고의 삶을 살으라라고 하셨죠. 또 우리 불교에서도 보면은요. 타신앙에서는 기도라라고 하는 것이 뭘 갈구하고 부탁하는 게 기도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나 가르침의 본문을 듣고 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다지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잘 불교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초심자분들은 어떤 신앙에서 하는 것처럼 부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건 바른 방법의 기도는 아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거나 매달리거나 또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남편에게 빌거나 바래거나 이러다 보면 문제가 되고요. 아내에게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요. 자식에게 역시 마찬가지다는 약이죠. 그러니까 바램보다는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 할돌이를 하는 삶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삶 우리 불교에서도 초와 향을 공양을 올리는 법도가 있지 않아요. 모르는 분들은 촛불을 밝히면서 복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향을 사르면서 잡된 기운이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우리 불교에서 초와 향을 사르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건 아니지요. 바로 초가 자기 몸을 태우면서 주변을 밝히는 것 같이요. 나도 나의 몸을 태우면서 나의 희생을 하면서 주변을 밝히겠다는 다짐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초공양을 울리는 것이고요. 또 향공양이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좋은 냄새를 나게 하니까 내 몸을 태우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보여요. 우리는 우리 몸을 태우면서 인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약이죠. 인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다운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부처님께서도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부처님이 요술쟁이는 아니시잖아요. 마술쟁이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아서 사람다운 향기를 내게 해야 된다는 그것이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미탑을 본심이며 진언도요. 다냐타 서란하니 다짐하나니 옴 아리다라 사바 어떤 일이 있어도 보좌님처럼 아미타부처님처럼 사바 이루겠나 이다는 뜻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종 28번 타종을 마치고요. 종을 내려치면서 울려 치면서 자는 개송인데요. 나무서방정토 극락세계 36만억 1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미타부리다라고 했어요.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 36만억 111만 9500 동명동호 다 라는 것은 바로 뭐요요. 이름이 같고 또 뭐요. 상호가 같은 대자대비 아미타부처님께 귀합니다. 99억 항아사 부처님이라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 이다는 이야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미타부라면 서방정토에만 계시는 줄 아는데요. 사실은 어때요. 주변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 바른 마음을 가지신 분 또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 배려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우리가 부처님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서방정토 극락세계 불신장광 상호무변 금색광명 변조복기에 48원 도탈중생 서방정토 극락세계 거룩하신 아미타부처님 30 이상 80종호 우리 불교학적으로 보면 부처님의 상호가 외상으로는 32가지 종류의 상호가 있고요. 내상으로는 80종류의 상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색광명 널리 비추신다. 금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부처님을 금인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또 부처님 말씀을 금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금색광명 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빛이 널리 비친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고요. 또 48원 원력으로 법계 중생 제도하는 티끌 같은 부처님들 아주 작은 부처님들 도마죽이 무한국수 한량이 없는 360만억 1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부처님 아미타부처님 또한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 무량 수 개공 성불도 원이차 공덕 원아오니 이차 이러한 공덕으로 인해서 보급어 일체 널리 널리 일체에 두루해서 아등여 중생 모든 중생 들이 당생 극락 극락 극토에 왕생 하며 동견 무량 수 바로 뭐예요 무량 수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부처님을 달리 한량없이 오래 계신다라고 해서 무량수불이다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량없는 빛을 내신다라고 해서 무량광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동견 무량수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함께 무량수 아미타부처님을 만나 뵙고 개공 성불도 바로 뭐예요 성불하여 지이다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우리가 불도를 부처님이나 부처님께 이루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불도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죠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요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한 부처님이나 부처님이나 부처님께 깨달음 좀 주세요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부처님 스스로 깨우침을 얻으셨듯이 우리 역시 어떻게 돼요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음식을 굉장히 잘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친구에게 친구여 나에게 그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빈다고 해서 깨우쳐지는 건 아니죠 그 친구에게 직접 어떻게 돼요 견습을 받거나 아니면 실습을 하거나 하는 법을 직접 배워서 내가 실천에 옮겨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깨달음 역시 내 스스로 느끼고 겪고 깨우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께 바로 뭐예요 우리는 친견을 해서 깨우침을 얻겠다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스스로 깨우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지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미타 부처님께 깨우침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 스스로 깨우침을 반드시 이루겠나이다 라고 다지는 것이 바로 기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에 이제 오전 아침 종송이 이렇게 끝나면요 또 종송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하는 경우가 있고 저녁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종송을 굉장히 길게 하는데요 저녁때는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아침 종송은 28타를 치면서 하고 저녁 종송은 어떻게 33타를 치기는 하지만 쇠성으로 33타에 대한 개송을 하지 종송을 할 때는요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운종석 법내당 제자한 호리생 하면서 탁타종을 하고요 희지오혹 출삼기 은성불 도중생 하면서 타종을 하고요 파 지옥 짓는 옴 가라지야 사와 하하 옴 가라지야 사와 하하 옴 가라지야 사와 하하 옴 가라지야 사와 하하 하면서 이 지난 한 번 할 때마다 타종을 이제 한 번씩 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저녁 종송을 하게 되는데요 문종성 번뇌도 아니다 하는 것은 바로 종소리가 울려 퍼져서 번뇌들은 끊어지고 했어요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번뇌가 끊어질까요? 마음에 차분함은 올 수 있지만 바로 뭐예요? 종소리라는 것은 종 자체를 우리는 부처님 진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종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부처님의 진리가 바로 퍼져나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진리가 퍼져나가서 저절로 번뇌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해서 우리 각자 그 진리대로의 마음을 쓸 때 우리는 걱정, 근심, 번뇌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혜장 보리생이라 지혜들은 자라나서 보리생 깨달음이 열려지네 그렇죠? 부처님 진리를 터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들은 자라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불가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지식과는 하늘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하면 연기의 이치를 터득하는 게 지혜입니다 또 더 줄여서 얘기한다면 공사상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해요 지혜다라고 하면 달리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힘들지 않아요? 하나로 똑 잘라서 지혜가 뭡니까? 대답하기 아주 곤란하죠 그럴 때는 바로 뭐예요? 공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 또는 뭐예요? 연기법을 터득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깨달음이 열려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모두 공하지 않아요? 행복이 항상 행복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 불경에 보면 인생이라는 용어는 없는데요 인생이다라고 하면 사람의 생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불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생사 바로 하루 살면요 우리 하루 바로 죽는 것과 같아요 1년 살면 1년 죽는 것과 같지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하루의 죽음이고 1년의 삶이 1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사가 함께한다는 이치 이게 바로 공안 이치예요 또 여러분들 행복을 많이 바라시지만은요 행복한 가운데 행복 하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어요 행복한 가운데 나태하고 갤러져서 뭐예요? 불행이 싹트고 있다는 이야기죠 행복 자체가 뭐예요? 불행을 만드는 원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불행하다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건네하고 걱정하는데요 불행 자체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미끄럼이 되죠 그래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행복을 만드는 씨앗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은요 어느 가수가 부른 어떤 노래에서 보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그래요?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렇죠 사랑을 하면 사람들은 좋은 것뿐이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만큼의 행복만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별하는 슬픔이 쫓아온다는 이야기죠 이루 혁명할 수 없는 행복이 있는 반면에요 가슴 저리는 슬픔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랑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불법에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요 사랑을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것이지요 사랑을 안 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치, 이런 지혜 전부 뭐예요? 공하기 때문에 일어나지요 연기의 이치이지요 공하다는 것은 뭐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이때 비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빈 컵이 있어요 그건 공한 것이죠 거기다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 되고요 주스를 담으면 주스잔이 돼요 우리의 마음도 비어있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오만 가지 생각들을 우리는 담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지 울어요 한없이 슬프게 웁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어요 그래서 엄청이나 슬프구나 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오니까 어서와라 인사하더니 한쪽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더니 또 무슨 우스운 얘기를 했는지 또 막 웃어요 그러더니 친구들이 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자식이 또 왔어요 뭘 잘못한다고 또 막 야단을 쳐요 그러다 야단치고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아이고 아이고 앉아서 해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컵과 같이 커피를 담은 곳에다가 주스를 또 담기는 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역시도 마음의 그릇 속에 한 생각을 담았다 해서 다른 생각을 못 담는다라고 하면은요 울다가 웃다가 야단치다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실외락을 담고 기쁘고 슬프고 즐거운 괴로움을 담아도 어떻게 돼요?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지요 왜 그래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한 좋은 생각을 담고 싶으면 좋은 생각을 담을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을 담고 싶으면 나쁜 생각을 담을 수도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공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2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32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넓이 있게 갔으니까 간만큼 가구도 다시 장만하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에 크기에 맞춰서 새로 가구를 싹 장만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가구를 넣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집이 처음에 비어있을 때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죠 다시 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가구를 다 빼내면 다시 또 넣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전부 공화기 때문에 변해간다는 겁니다 오늘은 부자였다가 내일은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오늘은 가난했다가 내일은 또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부자가 됐다고 해서 영원히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해지게 됐다고 해서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죠 어제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물그릇에 손 하나 안 닿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3년 정도까지는 걔도 사랑을 잘한다고 하는데 괜찮겠죠 하지만 점점점점 더 지나면서 문제가 일어나면요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에 어떤 역량을 믿고만 살지요 돈을 꼭 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갚게 하고서는 빌려가서는 10년이 돼도 안 갚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공화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되면요 세상이 힘들지 않게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걱정건심 없이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간혹 그런 강의를 해요 세상에 8가지 고통이 있는데 생로병사고요 구부득고요 또 내가 싫은 거 맞나야 하는 원증회고요 또 눈기 고용몬듯이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오음성고요 구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부득고 좋은 것과 헤어져야 되는 애별이고 이런 8가지 고통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고통들은 보여요 우리가 자꾸 추구하고 구하려고 하니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구해서 그것이 안 없어지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이치만 알면 그것이 형성되고 무너지는 데 대해서요 우리는 속상해하지 않아요 태어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단 말이죠 태어나기가 싫으면 죽지 않으면 되고요 죽기가 싫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돼요 어떤 분들은 나이 먹어서 늙고 병들고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요 늙고 병드는 게 정말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늙고 병들기 전에 일찍 돌아가시면 늙고 병들지 않아요 거꾸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되죠? 늙고 병드는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오래 사는 행복이고 살아있는 행복이에요 부부싸움하는 자체가 어떻게 돼요? 부부가 있다는 행복이에요 자식으로 인해서 번뇌하는 건 뭐예요? 자식이 있다는 행복이에요 바로 이러한 지혜들이 자라나서 깨달음이 열려진다는 얘기고요 이지옥 출삼계 우리가 괴로우면 다 지옥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과 이별하고 삼계를 벗어나서 원성불도 중생 삶을 뛰어넘어서 부처 되기를 기약합니다 라고 다지면서 저녁 종성을 하죠 우리 불자님들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는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싫어하거나 가슴 아파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다소 조금은 부디어진 것도 같고요 어찌 보면 조금 더 너그러워진 것도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어진 것도 같고요 고통이 와도 언젠가는 설사 조금 오래 걸린다 해도 그것이 지나가겠다는 이치도 알게 되고요 매사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문득문득 하는 걸 보면 또 상대를 아끼고 사랑한다 해서 꼭 내 곁에 두려워한다거나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요 세월 따라 아쉬움은 있지만 어떻게 돼요? 추억 또한 적지 않다는 생각에 졌다 보면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머지않아 빈손으로 저승 가는 배 탈이라는 것도 알지만요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요 행복 가득한 날들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청주 북명동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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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